Those who are successful, 성공한 사람들은 I'm not selfish, 이기적이지 않다. Their main desire in life,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주된 희망상, 소망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is to serve humanity,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그리니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There is no true success without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A successful person, 성공한 사람은 possesses, 가지고 있다. Great psychological and spiritual understanding. 많은 심리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영성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적 그리고 영적인, 영성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